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인 화일산기 주식회사 노사는 포스코로부터 받은 노사 한마음 우수상 상금 300만 원을 포항문화방송에 기탁했습니다. 또 경주시 용강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윤희롱 씨 50만 원, 울진군 울진앱 호월 1, 2동리 1동 45만 원, 매화면 매화 1, 2주민 1동 30만 원, 경주시 용강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20만 원, 포항시 환호동 복림전원빌라 주민 1동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황보 1, 2주민 1동 15만 원, 포항시 기북면 이석부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황보 1, 2장 이해용 씨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